안녕하세요 여러분! 일상생활에서도 브레드 이발소와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 주목! 브레드 이발소 캐릭터 양말이 출시됐어요! 브레드 이발소 캐릭터 양말은 총 5종으로 브레드, 초코, 밀크, 소시지, 마카롱이 양말이 되었답니다! 다양한 색상 양말에 브레드 이발소 캐릭터들이 콕콕 박혀있어요! 정말 귀엽고 깜찍하죠? 짱짱한 마무리! 깔끔한 디테일! 미끄럼 방지풀로 안전하게 신고 다닐 수 있답니다! 지금 바로 네이버에 브레드 이발소 양말을 검색해주세요! 브레드 이발소 양말을 구매할 수 있답니다!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